네 안녕하세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가외방송이 있습니다. 요즘 SNS방송이 뜨지 않습니까? 어떻게 계속 통화해서 공유할 수 있어서 유튜브 사이트에 한국가외방송을 클릭하시면 메인보드 맨 위에 찍는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공유하시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고 있어서 반갑습니다. 저는 이성대 가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노래를 세곡으로 타이틀곡이 있어요. 당신과 나를 세워라 세워라. 그 수진이 곡이 있는데 세워라 세워라. 여러분들 한 곡으로 드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인에게도 한 곡으로 드세요. 우린, 세워라 세워라. 우리마다 사연, 이만이 유원히. 수강궤에 행복한 거야 내 놈아 내 나이 어느새 성령이 잊어버려 하고픈 일하지도 난 많은데 세월 하나 넘는 거지 되돌아보지 않게 무슨 노래야 내 청춘 아싹아 세월아 세월아 이제는 좋은 됐다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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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비마다 사려 남기고 밥만 보고 달려가 해오라 세월아 세월아 구비마다 사려 세월아 구비마다 사려 세월아 네 청춘 아싹아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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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å 세월아 가방 세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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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노래 괜찮습니까? 아 좋아요! 우리 홍보 가수님들이 인기 가수부터 이 원룩 가수님들도 함께 우리 대형사장에 참석하겠습니다.